굵직굵직한 변호사분들이 나서 가지고 목소리를 내셨네요. 56명 정도 내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익집단이나 이런 데서 또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려대학이니 연세대학이니 서울대에서 시국 선언문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아홉 분이나 나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대학 차원에서 시국 선언문 하나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정신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기계나 결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다 그냥 월급쟁이가 돼버리고 다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됐지 지식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거가 끝나고 3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변호사들이 56명 정도가 모여가 이런 목소리가 전번에 대구 변호사의 한 20여 명 정도가 말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천 명의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있을 건데 다 자기 밥그릇 외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 나라가 넘어가더라도 내 밥그릇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라가 넘어가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없이 많지 않고 써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능당체도 많을 것이고 변호사 회계사 별리사 수없이 많을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직종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기적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고대 연대 서울대 성대 그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지만 정교모를 제외하고는 한 대도 뭡니까 시국순 하나. 선거 사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54명이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깨우쳐가는 겁니다. 수계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죠. 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한 조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설령 수계표를 하더라도 수계표 이름들 지역에서 득표수 합산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위조 내지 변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54인의 변호사들이 낸 그 성명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계표를 하더라도 말짱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구 법조인 22명이 10월 18일 11월 20일 무렵에 전 대한변호협회 회장 등 변호사 54인이 투계표 시스템 계획 요구 성명을 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데는 아마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처럼 선거 부정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이 이분들을 만나 설득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시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계표 지금 부분적 수계표로 하겠다 다 눈 쏘김입니다. 선관위는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진실된 언행을 보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뭡니까 그냥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범죄집단 선거사기집단인 겁니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사기집단이 뭡니까 괴수인 겁니다. 괴수 이걸 매일신문이 오늘 보도를 해 줬네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전면 수계표를 실시하라. 투표지 분류기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해서 최종 발표하라. 그러니까 지역선관위에서 이재명이 100표를 얻었고 윤석열이 여러분들 200표를 얻었다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 입력해가 전송하면 그 과정에서 뭐죠 다 숫자를 변종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투표 결과도 개수도 수계표를 해야 되지만 투표 결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해서 합산해서 최종 발표해야 된다. 컴퓨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전산장비에 입력되는 후보별 득표수는 얼마든지 전산장비로부터 출력되는 순간 얼마든지 조작된 득표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딱 끝나자마자 공병호 tv에 출연했던 육사 교수를 지냈던 대한민국의 1세대 컴퓨터 전문가 여러분들 대령님이 나오셔가지고 공 박사님 컴퓨터를 통과한 여러분들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전산장비에 입력되는 득표수는 출력되는 순간 얼마든지 조작된 득표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명서의 아주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8번 9번 그걸 여러분 학대해서 보겠습니다. 개표는 전면 수계표로 진행하며 모든 개표소마다 경찰관 2인 이상의 감시하에 개표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개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중간 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여 수시로 중간 발표하는 것을 검하고 각 개표 현장에서 수계표를 통해 수계표를 통해 나오는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된다. 유선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취합하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표 중간 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여 수시로 중간 발표하는 것을 검하고 수계표를 그친 다음에 현장에서 전산 장비를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득표수의 위변조가 얼마인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변호사분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표 현장에 수계표를 통해 나오는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라. 여러분 오늘 방송 후반부에 지역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입력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변조하는지 조작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조작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 시연을 할 겁니다.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